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의 솔리디파이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활용해 구호의 작업에 있는 유리병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디파이 기능은 오브젝트의 두께감을 형성해 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솔리디파이 기능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모디파이어를 선택한 다음 Add Modifier, Solidify를 선택해 주게 되면 이렇게 납작했던 플레인에 두께가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두께 값을 조정함으로써 플레인에 어느 정도의 두께감을 형성할지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플레인이 아닌 다른 도형의 솔리디파이를 적용해서 솔리디파이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한 토러스를 반으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Alt Z를 눌러서 X-Ray 모드로 진입한 다음 면들을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Alt Z를 눌러서 X-Ray 모드를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토러스에 전혀 아무런 두께감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솔리디파이를 적용하고 두께를 늘리게 되면은 도형 내부 방향으로 이렇게 두께가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티크니스를 마이너스 값으로 주게 되면은 내부가 아닌 외부 방향으로 두께가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에 특히 열린 오브젝트에 두께감을 줘야 할 때 솔리디파이를 활용하면은 좀 더 쉽게 두께감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솔리디파이를 적용해서 구호의 작업에 있는 유리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실린더 하나를 미리 준비해 놓았는데요 먼저 오리진을 바닥 쪽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실린더를 정면에서 본 다음 에딘 모드로 들어가서 대략적인 병의 형태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를 이렇게 분할한 다음 크기를 조금 늘려주고 Alt, Z를 눌러서 윗부분 전체가 선택될 수 있도록 한 다음 Extrude를 통해 위로 올려주고 한 번 더 Extrude를 진행해서 위에가 넓은 병의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형태를 우선 잡아보았는데요 이 상태에서 Subdivision Surface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많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모양이 일그러지는 것은 점과 점 사이 간격이 멀기 때문인데요 이를 Loop Cut을 활용해서 해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도 보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일그러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Alt 키를 이용해서 바닥 전체를 선택한 다음 I를 눌러서 Inset 기능을 활용해서 이를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닥 같은 경우에는 Extrude를 활용해서 조금 더 조금 깊이감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Subdivision Surface를 끄고 바닥에 또 바닥 부분도 이렇게 Inset 기능을 활용해서 단축키 I를 이용해 나눠주고 바닥 부분도 Loop Cut 기능을 활용해서 단축키 R을 활용해서 이렇게 구분해 주게 되면은 조금 더 네 일그러지지 않고 두께감 있게 바닥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수정을 마저 해 보도록 할 텐데요 Alt Z를 눌러서 엑스레이 모드로 들어온 다음 이 부분을 조금 더 줄여 주도록 하고 이 부분도 좀 더 작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이 부분을 위로 올려서 스케일을 키우고 최적을 줄여 준 다음 Loop Cut을 하나 더 생성을 해서 늘려 주면은 늘려 준 다음 전체적으로 세로 방향으로 좀 더 키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멋진 병을 만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우선 이렇게 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병을 가지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병은 위아래가 모두 닫혀있는 지금 닫힌 오브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 병의 윗부분을 윗부분에 해당하는 면을 선택한 다음 X키를 누르고 버텍스가 아닌 면만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테두리에 남아있는 버텍스는 지워지지 않고 유지가 된 채 이 버텍스를 채우고 있던 면만 지워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Solidify를 선택하게 되면은 두께가 형성되면서 병의 형태를 띄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윗부분의 형태가 조금 이상한데요 이것은 Subdivision이 먼저 적용된 상태여서 이렇게 보이는 것인데 이렇게 먼저 Solidify를 적용해서 두께감을 보여 한 다음 Subdivision을 적용하게 되면은 보다 더 자연스러운 병의 형태를 완성할 수가 있으시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바닥 바닥 부분이 늘어나면서 서로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해결하기 위해서 두께가 두께를 조금 줄여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께가 두께가 한 이 정도면은 두께가 부여된 병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열린 오브젝트에 대해서 Solidify를 활용하면은 보다 쉽게 원하는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커브를 활용해서 휘어진 파이프 모양을 쉽게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활용해서 또 다른 유리병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